뭐하고 있냐 또 아 지혜 사진 보고 있어 이상해 여자가 지혜 기회만 할 뿐이냐 깔끔하게 여행 한번 가려 야 이거 그런지 말하면 너희들끼리 가 야 이 새끼 어떻게 말이 되냐 너 김풍을 흘러나는 건데 너 안 가면 우리끼리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안 와 너희 어디야 지금 뭐 혼자 오셨나 봐요 아 네 나도 혼자 가고 있어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? 아 따문아 간다 바닷가에서 컵라면 하나에 소주 한 잔 환상이다 그냥 환상 밖에 많이 춥죠? 네 얼어축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것도 변대새끼야 자는데 자꾸 날 만지잖아 좀 와줘 오늘 술만 한번 쏘시면 제가 서울에 데려다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? 저 완전처럼 잘게요 개X개 올라가 201호 다치레마, 이쒸 소시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욕해요 왜 자꾸 나한테 욕해요? 아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정력이 더 좋고 진짜 이거 소풍도 좋다니까 그럼 한 잔만